오늘은 되살아나는 은혜라는 제아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 이 지구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처받고 어그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 회복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2년여 이상 이어지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몸도 일터도 학업도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렵고 혼란스럽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는 온전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지난 3월 특별 새벽 집회는 너무나 귀한 은혜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손에 놓여있는 토기이고 주님의 물내, 농로에서 놓여있는 진흙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있는 귀한 존재인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진흙으로 질그스로 빚어진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아되신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존귀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큰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은혜들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 토기장의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 회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부문에서는 죽음의 땅을 되살아나게 하는 은혜의 물이 나옵니다. 이 생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에 끌려온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사장이자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행하는 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이 우리 에스겔서인데요. 이 에스겔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시와 한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부분은 이루어져 있는데 40장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하나하나 성업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예전이 회복되고 그러다가 우리가 읽은 47장의 말씀에서 가장 큰 클라이맥스를 이루게 됩니다. 이 47장의 모습은 그 아름답게 회복되어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름답게 회복되어진 지금은 에스겔서의 그 당시에는 보지 못했던 그 당시에는 완전히 이미 남유다가 회파되어지고 자신은 망하기 전에 끌려왔지만 바벨론에 있으면서 자신의 고향과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졌던 소식을 들은 이유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서진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전에 있던 것이 아닌 새롭고 온전하고 완전한 성전을 만들어주시고 그것으로부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에스겔 선지자를 그곳에 데려가서 그냥 보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성전 문으로부터 물이 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은 동쪽으로 흐르더니 남쪽으로 흘러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남쪽으로 흐르는 그 물은 아라바강야와 사회바다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양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풍성한 생수가 척박한 아라바강야 이스라엘의 북과 남을 가로지르는 그 낮은 지역 황무지 소금으로 덮여있는 그 지역에 흘러들어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수가 흐르는 그곳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절대 살아날 것 같지 않은 이곳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부터 꾸준히 조상들로부터 이곳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나무가 자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또 이 생수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내려 사회바다까지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회바다에 이르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그 소금 덩어리인 그 바다가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를 창조하셨을 때 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도단하게 되고 많은 물고기가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움직이고 자기들끼리 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모여 그 물고기를 잡고 그 죽음 같은 적막이 흐르던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의 웃음소리가 넘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어그러진 아랍아 생명이 없는 사회바다 같은 우리에게도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들어올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8점 말씀에서는 그 물이 들어가면서 변화되는 장면이 설명되어집니다. 그 설명되어진 말은 이렇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이 되살아나리라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니까 라파입니다. 라파 이 라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라파 잘 아시지요? 추레굽기에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마실 수 없어서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로를 상징하시는 나무로 그곳에 던지게 하시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요아 라파입니다. 이 요아 라파는 구약에 60여 곳 이상 등장하는데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여인들의 퇴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그 사라를 돌려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치료하사 그 퇴문을 여시고 순상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아 라파입니다. 이 라파는 단순히 한 가지 질병이 그냥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픕니다. 어느 회복시키는 곳에 가서 어디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나아지고 그 증상이 사라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요아 라파가 아닙니다. 요아 라파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 증상이 회복되면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의 상태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행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창조주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요아 라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요아 라파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생수의 강물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처럼 그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요아 라파의 은혜가 여기도 있을 것 같고 저기도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을 다 보면 또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온전히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요아 라파의 은혜를 기적같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한 온전한 생수가 솟아나는 성전의 환상 그곳에서 그는 회복되는 은혜와 감격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봤던 것은 환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환상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완전히 부셔지고 망가진 세상의 성전을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친히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 선은 환상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현실로 받은 이 귀한 성전에서 또 나의 성전 이 명성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요아 라파의 역사를 온전히 꾸준히 계속하여 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흐르는 것은 생수의 강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생수의 강물은 살아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아 라파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물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과 같습니다. 그곳에서도 모든 것이 회복된 이후에 우리가 보이는 이 성전 이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마침내 이르게 되는 그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온전한 생수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역사를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생수의 강물은 요한 보금 4장의 사마리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먹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입니다. 한 번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참고 대낮에 나와 물을 깃던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 요청하셨을 때 그 여인은 여러 가지 말을 하였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참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이와 내가 너에게 줄 생수가 무엇인지 알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를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목마르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이 성전에서 흘러나는 생수인 주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임재받을 때 우리의 삶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외치며 말씀하시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에 외쳐 이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흘러나오면서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그 은혜가 스며 들어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47장 초반절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터져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터져서 나아갈 때 천척 약 500여 미터를 흐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 와, 물을 건너라. 이 물을 건너라. 구경하라가 아닙니다. 이 물을 지나가라. 들어가라. 할렐루야. 지나갑니다. 무릎까지밖에 닿지 않습니다. 또 천척 500여 미터를 흐르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르십니다. 이 물을 지나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번에 지나가자 무릎까지 닿습니다. 다시 500여 미터를 흐르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지나가라. 건너라. 들어와라. 이번에는 허리까지 닿습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500여 미터로 약 2키로 이상을 지난 그 물에 그 풍성한 물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물에 들어가자. 우리가 헤엄쳐 건널 만큼 깊은 물, 우리의 무릎과 발목과 허리만을 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과 시간과 공간과 우리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득 채우고 지키고 회복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창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요하 라파의 은혜가 되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온전히 흐르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나온 조하 여러분이 온전히 이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에 있으면서 명성께를 섬기면서 많은 간증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회복시켜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틀림없이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그냥 치료이고 요하 라파의 단계까지 가려면 성전에 머무는 사람만이 그 요하 라파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맡겨주신 원로 목사님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상급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임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치료를 그냥 아 우연의 일치이다 그냥 나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고 주님이 나를 초청하듯이 다른 이들을 주의 집으로 함께 치료받읍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은혜를 받읍시다. 초청하고 두의 손을 잡고 나가는 이들에게 요하 라파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귀에 쓰시는 그릇이 되어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작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명성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에게도 귀한 하나님이 주신 딸이 세 명이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그때도 제가 교구를 섬길 때였는데 아내가 운전을 하다가 올림픽대로 해서 블랙아이스를 만났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아내는 아무리 핸들 조작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지는데 하필이면 옆차선으로 미끄러졌는데 바로 큰 덤프트럭 앞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가 거의 반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다발성 뇌출혈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접하고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위해 기도해주시는 교육자들과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차를 보는데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이미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진 이유였고요. 그 병원까지 찾아가서 아내의 상황을 보는데 감사하게도 의식은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는데 의식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질문에도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완전한 의식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 가운데 꾸준히 입원하여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일을 그 당시 당의장 목사님이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로 목사님은 자기 일처럼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또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귀한 구구 식구들과 교우들도 함께 기도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놓인 그 난관은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아픈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장 저에게는 갓난아기와 또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져서 끝날 것만 같은 그런 위압감과 현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하 라파의 은혜가 그때 임한 것 임하였습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원로 목사님이 너무나 바쁜 일정 때문에 그 당시 정말 많은 일정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해주셨는데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아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다녀가셨습니다. 물론 저는 그곳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다녀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녁에 아내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제 말에 대답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의사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그 다음날 또 전해졌습니다. 회복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제 기억에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 주가 되지 않아서 퇴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원해서 집에서 지내던 중에 집에서 잘 지내던 중에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재형 씨죠? 네, 맞습니다. 아내분이 누구누구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원하셨습니까? 네, 교통사고로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입원했을 때 뇌 CT 사진과 그 짧은 시간 입원했을 때 뇌 CT 사진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입원했을 때는 저도 봤지만 뇌가 여러 가지 줄로 이어지는 다발성 뇌출혈이 있었지만 태어날 때는 일반인들처럼 깨끗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걸 제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의사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할렐루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치료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의 집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을 끝까지 이어져 나가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간증이죠. 제가 교인들과 나눠보면 더 큰 간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누구나 그런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현상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현재를 치료하시면서 나의 앞을 여시고 미래를 여시고 나의 과거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에서 48장의 마지막 말씀은 한 가지 단어로 끝납니다. 에스겔에서 48장 35절은 그 사방의 앞개는 만팔천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업의 이름을 여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여와 라파의 은혜를 행하시고 계시며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나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여와 라파의 은혜가 임하였고 임하고 계시며 더욱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고 광고하고 찾고 의자함에 나아갈 때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더욱 임하여 주시사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전 임하는 곳 성전을 통하여 그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은 살아납니다.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 동네가 살아납니다. 한쪽 구석쟁이에 버려져서 아무도 찾지 않는 동네에 주님의 은혜의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에 강물이 흐르고 성려 역사심이 있을 때 그 동네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나라에 교회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 이후에 처참화해져서 전 세계 180여 개국 중 꼴찌의 나라가 되었던 그 나라에 주의 성전이 세워지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나라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며 선진국의 대열에까지 이르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귀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임하였고 오늘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